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연말에 3000포인트 간다 그러니까 자꾸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저런 질문 주시는데 윤정두 여기 생방송하고 있는데 답변 어떻게 해드려? 조금 이따 1시간 반 이상 여러분들 교육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교육해드리고 난리가 났죠 그 자신감과 함께 오늘 같은 날 수익 다 잡아내죠 지금 시가총액 6위짜리 삼성 SDI가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낼리예요 바닥댑에서 100% 이상씩 올라와 버려요 LG화가 어때요? 시가총액이 35조야 6위, 6위 걔가 52주 신고가 낼리가 날아다녀 셀트리온 삼형제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상한가 가는 그런 장이에요 시가총액 4위 달달달달해오죠 순위를 시가총액 4위 네이버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한 달 동안에 그냥 네이버가 40% 폭등이 왜 지금 추가적인 신고가 낼리 시가총액 3위는 누구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수 6,600만 주죠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0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얼마예요? 80만 원대 중반을 넘겼었잖아요 100%, 130% 올라와서 시가총액 3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습습니까? 아니 3천 포인트 해봐요 40% 움직이는 거야 그럼 시장 주도주를 제대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계좌는 시뻘개지는 거예요 원금 회복? 무슨 원금 회복이야 수익이지 올해 들어서 월별로 손실난 달이 어딨어요? 윤정도의 주식투식형과 함께라면 그 폭락장 3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했잖아요 박스넥 경제TV에서 그 이후에 3월 달부터 해서 여러분들 손실 단 한 번 난 적 있어요? 시가총액 그 극대형주에서 이런 건 교육이잖아 오늘 지금 선착순 100분만 받는다고 그랬더니 벌써 70분 가까이 들어와 계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시간 10분도 안 남았어 자료는 지금 이거부터 해서 뒤에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부터 그냥 막 넘길 거야 설명도 제대로 못해 알서포트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해드리고 그냥 쭉쭉쭉 넘겨 이것도 또 교수형 설명해드리는 거야 교수형 교수형 그냥 교수가 아닌 목을 맨다 행임맨 그러면 그 동영상 캔들 교육자료 동영상 두 시간짜리를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재까지 다 나눠드린다는데 이게 여기였다고요 거래량이 터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보여드리는 장악형 장악확인형의 흐름 이 흐름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리죠 사대천왕 네 개뿐이 없는 거 그럼 똑같은 거 맨날 보여드리는데 이거 네 개를 못 외워서 이거 네 개를 공부를 못해서 이런 알서포트 같은 경우 와 장악확인형 떴네 거래량이 없으면 알서포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상승인태확인형 떴네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던 상승인태확인형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다니까요 저 자료 안 보여드릴 거야 이제는 그냥 나눠만 드릴 거야 그리고 심야 시간에 교육만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알서포트 같은 종목 전부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걸 왜 못 잡습니까 저는 못 잡는 게 이해 안 돼 갭상승에 목표주가 다 도달 되잖아요 거래량 없을 땐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본다고 그랬죠 최소 행보내진 하락이란 말이에요 거래량 죽으면 5분봉이 됐든 1분봉이 됐든 주봉 월봉 1봉이 됐든 그리고 나서 상승장악확인형 뜨네 사대천왕 캔들 다 똑같네 어제도 누가 그러시더라고 채팅방에 야 맨날 똑같더라 아니 맨날 똑같은 걸 왜 못 잡아 그러면 와 죽겠어요 진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무료로 드리죠 근데 오늘부터는 윤정도가 업그레이드한 게 뭐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해드린 내용이 시황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5분봉이 우습습니까 이게 매직 시그널의 흐름들이 우스워요 거래량 이런 게 우스워요 거래량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5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봉 주봉 월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그런 종목 전부 이런 데서 물려서 이렇게 손실나고 오늘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교육 다 해드릴 거야 여러분들 그냥 궁금해하시는 시황부터 종목 업종까지 금융당국에서 소유형조 요만한 종목 언급하지는 말라고 그랬죠 대형주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하려는 종목 교육을 잡아드리면 되잖아 자 지금 거래량이 말입니다 거래대금 말입니다 지금 캔들의 추세가 말입니다 매직계산기로 넣어봤더니 말입니다 이 종목 안되겠는데 정리하셔야죠 그게 교육이지 누가 매매사인 줬어 이거를 장중 기준에 시가총액이 좀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아니 SK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20조에요 그런 종목에서 수익 내드리면 되잖아 LG화학이 시가총액 35조죠 그냥 LG화학 들어가자마자 그날 13% 폭등 4%에서 13% 그 다음날 5% 추가 폭등 45만 3천원에 들어간 LG화학이 51만 2천원까지 가버리잖아 그거 어떻게 전량차익수련인지 하루만에 그러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 수익이 나오는 거야 3월부터 수익 그 수익 이런 데서 이런 소용주에서 냈나 아니죠 대형주의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몇천억 하던 종목이 수종까지 올라가는 저 수익 의약품이 정부의 정책에 맞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흐름을 다 잡아드렸죠 조금 이따 그 내용들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그냥 쭉쭉쭉 넘길 거야 왜 오늘 200장이 넘는 자료인데 이 자료 내용 어떻게 지금 다 설명드리냐고 ABL 바이오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어요? ABL 바이오 기존에 이것도 거래대금이 천억이 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거래대금 터질 때마다 드려보자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가고 이번주 16일날 또 폭등 나오고 오늘 폭등 나오는 이 흐름을 거래량 거래대금만 교육받고 캔들 패턴만 교육받아도 지난주에 장전에 올려드려서 레고 캔바이오와 ABL 바이오 C가 중에 둘 다 1초짜리를 장전에 올려드려서 상한가 다 잡아내죠 이런 기준에 왜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을 못 잡아내요 양봉 여기가 C초가잖아요 여기 C초가 이후에 양봉 이후에 절반의 조정을 받았어? 절반의 조정을 받으니까 2분의 1 지점에서 돌리면 거래량만 수반되면 따라 붙을 수 있다 없다 거래량 수반되고 돌리는 거 이거 교육을 왜 안 받아 교육받기 힘들다고 그럼 장중에 다 올려드리잖아 ABL 바이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저기서 눌림목이 나오네요 매직 계산기로 했더니 2분의 1 지점이 얼마네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돌리면 따라 붙을 수 있네요 거래대금이 수천억이 터지고 있네요 시가 총액이 1조가 넘네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안 해 요만한 종목 대도 않는 종목 시가 총액 400억 500억짜리 그런 종목 이거 좋아요 이런 나쁜 방송들을 금융당국이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같이 교육하고 거래대금 풍부하고 거래량 풍부하고 시가 총액 35조짜리 LG화학에서 하루 만에 막 15% 수익 나고 그 수익 안 잡아가실 거예요 심풍제약이 지금 조단위의 종목이잖아요 이제는 이런 조단위의 종목 이럴 때부터 해서 이럴 때부터 해서 안 배웠냐고 오늘만 해도 지금 상승당한 건 이게 몇 번을 보시냐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자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계속 나와 자료가 이거 교육 다 받으셔야죠 심풍제약 이거 안 아까우세요 이거 지금 상승 장학 확인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EGDC 샛배령 뜨고 나서 4일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게 심풍제약이란 말이에요 EGDC 4일 상한가 갈 때가 이런 샛배령이 나왔다고 상한가 안에 샛배령에 샛배령에 또 상한가 안에 이런 수익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해서는 또 뭘 봐요 계속해서 일봉 보시고 거래량 보시고 여기잖아요 샛배령 장학형 샛배령 거래량 거래대금 다 터지고 나서요 그럼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거래량 없으면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본다니까 다행인 거예요 이거 그나마 다 죽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또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아이고 지난주에 에이벨 바이오 이렇게 다 상한가 할 때 얘는 상한가 못 가나? 바로 상한가 같이 가버리잖아요 지금 시간 하나도 없어 난리 났어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찾아오셔서 자료 다운받고 교육받고 내일 오늘 당장 시뻘건 계좌 만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따릉따릉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 집 아 갖고 싶다 3000포인트 가는 장사에서 여러분들 자료 제대로 받으셔서 수익 제대로 잡으셔야죠 수익 내기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매직 계산계 활용 방법 다 배우셔야죠 이것만 있으면 막 다 잡아낼 것 같잖아요 그쵸? 실질 그랬잖아요 오늘도 오늘 장중에 다 심풍재학 올려드렸고 그러나서 차익실험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다 할 수 있었고 변형 세폐량이 떴으니까 내일 한번 또 들여다볼 수 있고 오늘 기준에 이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증권 시장이 언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일 때 북한의 1차 핵실험일 때 전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 거기에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렸어요? 선물을 보여드리면서 선물 동향에서 선물 계약수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수급 동향에서 동학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녹화방송 맨 첫 부분부터 다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수가 이렇게 강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혀 반응이 없고 긍정적인 하반경성 잡아주고 있고 그 변동성이 위로 올라가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이거를 다 놓치실 겁니까? 연말까지 3000포인트가 우습습니까? 40%뿐이 안 돼요 유가증권 시장 여기 있죠 그나마 2016년 위에 있어요 대형주도 이래요 중형주 소형주는 다 여기 있습니다 황금대바닥주 그런 거 말장난에 녹아나지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 건물 몇 개 좀 사라 그래 보세요 좀 황금대바닥주 같은 소리에 신고가 내릴 때 나오는 극대형주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이거 다 홀른 거 갖고 나왔다고 거짓말쟁이들 이게 의약품이야 이게 이게 삼월이고 이게 사월이야 이게 오월이고 그리고 유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냥 오일이고요 50% 수익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 이 수익을 또 잡아내야죠 어디서 유가증권 시장 기준의 정기전자업종에서도 전기전자업종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을 전부 전부 시가총액 38%까지 올라왔던 전기전자업종에서 전부 잡아야죠 33.82% 삼성전자의 오늘의 흐름 소름 돋을 정도의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의 비차익거래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어제부터 그렇게 해서 오늘도 종가관리가 완벽하게 들어온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 계좌 시벌겁게 물들여드릴 제약바이오부터 그냥 상한가 세방간 휴머이스부터 전부 여러분들 계좌 시벌겁게 물들여야죠 윤정두는요 내일 다시 본방송에서 다 찾아뵙고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또 1시간 반 교육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국민톡 빨리 찾아오셔서 자료받고 수입 내시기 바랍니다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이었습니다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이었습니다